네, 2028 수능 통합사회 이하나로 통합사회 예시문항 심층분석 메가스터디 통합사회 이하나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촬영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예시문항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선생님이 그래서 해당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통합사회로 수능이 어떻게 치러질지에 대해서 좀 안내드리고자 이렇게 캐스트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친구들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부터 통합사회로 수능을 치르시게 되는데 학생들을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직 통합사회 과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통합사회 과목은 이렇게 9개 단원으로 현재는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10개 단원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각기 단원이 윤리 단원, 지리 단원, 일반사회 단원이 이렇게 좀 융합된 그런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지금 보시면 일반사회, 지리, 윤리 이렇게 비중이 선생님이 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고 그 다음에 같이 보시면 지금 생윤, 윤사, 한지, 세지, 정법, 경제, 사문 여러분들 이런 과목명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 과목명들은 여러분들의 선배들, 08년생 이제 위의 나이들은 이제 이 과목들로 수능을 보시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라고 하는 역사 과목도 같이 있죠. 그래서 지금 08년생 친구들까지는 그 9개 과목 중에서 우리가 2개를 선택을 해서 사회탐구 과목으로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물론 이 생윤, 윤사, 한지, 세지, 정법, 경제, 사문 이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에 일부 내용들이 다 고루고루 이렇게 포함이 된 통합사회를 가지고 수능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과목에 대한 어떤 좀 이해 그리고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해질 것이다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여러분들 전까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같이 보시면 우리가 2022 개정 통합사회 교육과정 볼게요. 교육과정,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 측면에서 여러분은 같이 봅시다. 2015 개정 통합사회 교육과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어떤 교과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도 이번에 2022 개정 통합사회와 관련된 교과서들을 이렇게 다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내용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떤 단원 순서의 변경이나 일부 단원의 분리 이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통합적 관점이 별도의 영역으로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게 첫 번째 단원으로 나왔다는 점이 조금 특징점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존의 1단원이 1, 2단원으로 조금 분리가 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다음에 순서가 좀 단원이 변경된 측면이 있는데 그 이외의 내용 요소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는지 좀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면 2015 개정 교육과정, 08년생들까지 공부하는 통합사회가 지금 이렇게 9개의 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는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는 우선 통합사회 1과 2 이렇게 두 권으로 분리가 되고 단원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뀌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같이 보시면 이제 이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이라고 하는 지금 교육과정의 1단원 내용이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통합적 관점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별도의 사실 굉장히 짧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별도의 단원으로 빠지게 되는 이유는 이제 이 과목, 이제 통합적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과목을 배우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통합적 관점이라고 하는 단원을 선생님이 이 단원 자체를 한 줄 혹은 두 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 바로 말씀드리면 사회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 공간, 윤리, 사회적 관점에서 고루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한 줄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통합사회라고 하는 어떤 융합적인 과목을 배워야 되는 이유를 이 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목의 정체성 때문에라도 이 단원을 따로 분리를 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이 통합적 관점은 원래는 기존 1단원의 맨 위에 있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큰 변화는 없고 그냥 단원이 두 개로 분리가 되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자연환경과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자연지리를 다루는 파트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연지리.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원 순서가 잘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7단원이 이제 기존 7단원이어서 사실은 우리가 2단원과 7단원은 여기는 1학기, 여기는 2학기의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4단원, 바로 3단원 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선생님이 왜 잘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문화와 다양성 파트는 사실 이 사문 파트가 주기는 해요. 이 일반 사회에서 사회문화, 그 중에서도 문화 파트가 좀 주이기는 하지만 앞에 7단시 1단원에 문화권, 말 그대로 인문지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 근데 이 인문지리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이 자연지리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기후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식주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 단원을 배울 때, 이 지리 파트, 문화권 내용을 배울 때 학생들이 이 자연지리 때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면 좀 편할 텐데 좀 이렇게 학기간의 격차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이 내용을 많이 잊어버려서 오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자연지리 내용, 이렇게 쾌펜의 기후 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후를 배웠고 그 다음에 그 기후에 따라서 각기 어떤 의식주가 나타나는지 이렇게 인문지리에 대해서 바로 연계성 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경, 단원 순서의 변경은 좋았고 내용 자체의 변화는 크게 없지만 아, 단원 순서의 변경이 좋았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3단원이었던 생활 공간과 사회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단원이 이렇게 6, 7, 8, 9, 10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단원명이 간단하게 바뀐 부분은 뭐 시장경제와 금융이 이제 지속가능 발전으로 좀 바뀌었다는 거 이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10단원은 각각 지금 화살표 따라서 보시면 윤리, 지리, 일반사회 뭐 각 부분에 이렇게 의해서 좀 구성이 된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08년생 친구들까지는 우리가 통합사회는 오로지 내신을 위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08년생 친구들까지는 우리가 내신을 9등급제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현강이나 혹은 인강에서 맡은 친구들 모두 1등급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아래 가르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예비고1 친구들부터는 우리가 내신은 5등급제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신 5등급제 평가를 받으면 기존의 1등급은 우리가 4%까지였지만 이제 5등급제가 되면서 1등급이 10%까지로 늘어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학생들이 4% 안에 들어야 된다는 압박감과 약간 10% 안에 들면 그래도 1등급 이런 것에서 주는 어떤 심리적인 편안함이 있을 수 있지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1등급은 4%고 이제 2등급은 누적 상위 11% 이렇게까지였는데 우리가 지금은 1등급이 10% 이렇게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이 2등급을 받게 된다면 당연하지 예전에 2등급 정도의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한 3등급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삐끗해서 2등급을 받으면 이제 조금 이제 어떤 내신 교과의 측면에서 조금 불리한 측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 1등급이 늘어난 만큼 반드시 1등급을 받아야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능에서 상대평가 9등급제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평가 절대평가도 아니고 9등급 이제 4% 그 다음에 11% 23% 이렇게 촘촘한 어떤 그런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어떤 그런 이제 경쟁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통합사회 내용 사실 교과서는 굉장히 쉬워요. 과연 근데 이것으로 우리 전국의 수많은 똑똑한 학생들을 이렇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어떻게 변별을 할지가 선생님도 참 궁금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시문항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엿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지우고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수능보다 이제 시험 시간이 뭐 늘어날지 줄어들지 그리고 문항수가 뭐 늘어날지 줄어들지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2025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라고 하니 선생님도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2022 개정 통합사회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내용체계와 성취기준 측면에서 2022 개정 통합사회 교육과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제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될지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2022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에 근거해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사회라고 하는 것은 각 사회과 과목들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구심점으로 이렇게 삼아서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게 이전 교육과정과 상당히 비슷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변화된 부분도 그리고 사실 통합사회 기존의 교육과정과 많이 연결이 된 부분이어서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 개정의 과정에서 안정적이면서도 좀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를 했다는 거 이거는 선생님도 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기존에 정말 우리 물론 과목의 세부적인 변화는 되게 많긴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법과 사회였다가 법과 정치였다가 정치와 법 이렇게 과목명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을 거듭하면서 바뀌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던 각기 분리된 탐구과목들이야.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통합사회로 이렇게 한 과목으로 수능을 보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와중에 통합사회 내용마저 바뀌었다면 아마 학교 현장에서 겪으시는 부담들이 굉장히 컸을 텐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통합사회의 내용 요소들은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기존의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지금의 교육과정이 어떤 교과서의 분리와 그 다음에 단원의 순서 변경이 있지만 이렇게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년도 1월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23년도 11월에 런칭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회사와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요. 물론 이제 22년도부터 어떤 회사와의 어떤 계약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런칭 시점을 잡은 거는 23년도 1월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직 통합사회를 수능으로 보겠다는 발표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당연히 아 나는 통합사회로 이렇게 런칭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좀 수능 강사를 하게 된다면 무슨 과목을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선생님이 런칭을 하기 전이죠. 근데 이제 23년도 이제 거의 런칭 직전 선생님은 10월로 기억을 하는데 통합사회로 수능을 보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아 도대체 통합사회로 수능을 어떻게 본다는 것일까? 왜냐하면 기존에 한 번도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이제 어떤 변화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좀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런칭을 하고 선생님이 어느덧 지금 런칭을 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요. 선생님이 24년도 9월까지 그러면 어떠한 변화를 이제 예측을 했는가? 같이 보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게 유지가 돼? 그쵸? 우리가 상대평가 상대평가 그리고 9등급제는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전국의 똑똑한 학생들을 변별을 하려면 결국에는 변별력 있는 문항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과목별로 다 나오는 어떤 이제 쉽게 얘기해서 킬러 문제라고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킬러 문제들이 예를 들면 사회문화에서는 도표 문제라던가 이런 식으로 다 그 유형이 정해져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어떤 과목에 이제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가 될지 이제 어느 과목에서 나올지 좀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수능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이제 통합사회를 구성하는 지리와 일사와 이제 윤리 과목 중에서 세부 과목별로 이제 각 과목마다 여러분 킬러 문항의 유형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어떻게 보면 지리모호 한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지리 한 문제, 일사 한 문제, 윤리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별력 있는 문항이 도대체 어느 세부 과목과 관련해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7개 기존의 사회탐구 과목을 다 공부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겠지만 적어도 통합사회와 관련된 부분만큼은 이 친구들이 수능만큼 굉장히 깊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시 문항을 확인을 해보니 이 선생님의 예측이 이제 어느 정도 맞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데 선생님이 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 문제 안에 두 단원의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있었어. 단원별 융합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이 선생님이 조금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하나 더 하면 기존 유형 문제, 그러니까 기존처럼 그냥 한 문제, 한 단원의 내용만 묻는 문제들도 이렇게 같이 혼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단원별로 그러니까 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서 지리도 나오고 사회문화도 나와 근데 또 어떤 문제는 또 윤리도 같이 나와 이렇게 한 문제 안에서 여러 개의 내용 영역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지 않게 보였지만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제 선배들 대학 입시가 이제 임박해 올 때 이제 생활과 윤리 이런 과목이 선생님의 선배들부터 생겼어요. 이제 선생님도 고등학교 생활이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 거의 10년 전이 돼가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생활과 윤리 과목이 처음 생겼을 때가 선생님 전전 입시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이제 윤리에서 새로 생기는데 이게 되게 쉽대 라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은 생윤을 사탐으로 선택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막 생윤을 공부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거의 이제 10년이 지나서 생윤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떤가요? 그쵸. 어려울 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었잖아요. 이제 시험마다 이렇게 등급컷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려울 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과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시문항들 솔직히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너무 막 이렇게 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의 사회탐구 과목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처럼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목들에 있어서 이제 특히 통합사회와 관련된 부분은 좀 심도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선생님이 들었고 해서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예시문항 중에 우리가 10번 문제입니다. 같이 볼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잠깐 여기 보시면 이제 각 영역들의 유기적 결합을 목표로 한대.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어 이거 지리 문제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에 대해서 묻고 있냐면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 묻고 있어. 이거는 사회복지 제도고요. 굳이 따지자면 사회문화. 우리가 일반 사회 파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반 사회. 근데 우리 같이 문제 보면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뭐 이렇게 보건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22년에는 뭐 전국 인구의 3%가 수급권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한국 지리 지도. 사실 이게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다 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좀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친구들이라면 이런 기본적인 지리 내용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사실 통합사회, 지금 통합사회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어떤 그런 지역의 위치 이런 걸 알 필요가 있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통합사회 수능을 보려면 한국 지리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거죠.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 서울, 경기, 울산, 충남, 세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같이 볼게요. 광역시는 모두 기억의 수급권자 비율이 4% 이상이다. 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역시. 선생님이 가끔 학생들이 되게 똑똑한 학생들을 만났을 때 되게 놀라는 것도 있는데 학생들이 되게 의외의 것을 모를 때 되게 놀라는 측면이 있어. 최근에 선생님이 놀랐던 것은 이제 현강 학생인데 시험을 잘 봐왔어요. 이제 무난하게 1등급을 받을 것 같대. 이제 시험이 너무 어려웠는데 한 게 틀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던 문제가 있대. 근데 사실 통합사회 내에서는 국가별 지도를 외우는 문제는 학교에서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출제가 되지 않는데 그 학교는 유일하게 좀 국가별 지도를 좀 다뤘던 학교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는 국가별 지도는 외워라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오스트레일리아랑 뉴질랜드를 헷갈린 거예요. 다른 어려운 거는 다 맞춰놓고 그 3개 지도를 자기가 잘 평소에 지식이 없었대. 그래서 외웠는데도 헷갈렸대. 그리고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중학교 친구, 중3 친구한테 물은 건데 영남과 호남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통합사회 수능을 잘 보려면 여러분들이 물론 통합사회를 지금 중3 때 예습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우선은 중학교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학습을 하는 것도 선생님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식의 어떤 축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어가면서 그 학습의 어떤 경험이 이렇게 넓어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이 넓어지면서도 되게 이렇게 폭이 깊어지는 그런 교육과정을 가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사칭 연산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방정식,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고등학교 때 고차 방정식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공부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갑자기 이렇게 방대한 양의 학습을 하는 것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사회 수능을 잘 보시려면 지금 통합사회를 예습을 해야지 이것을 마음먹는 것도 좋은데 한 번 내가 중학교 사회 개념에서 부족하게 공부한 것은 없나?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차근차근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도권에 사는 학생들은 심지어 이쪽이 경상부인지 이쪽이 전라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어. 광역시의 위치, 여러분 볼게요. 광역시 어디 있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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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세종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시랑 대전의 위치를 헷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종이 여기고요. 대전이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역시는 인천,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광주, 그 다음에 우리가 대구, 울산, 부산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급권자 비율이 4.0% 이상이다라고 하지만 4.0%가 안 되는 지역이 지금 3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그죠? 지리 관련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기역의 수급권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권에 위치한다. 바로 세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세종 지금 1.2죠. 그래서 우리가 세종은 충청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 이것도 지리 문제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D급 볼게요. 기역은 의료급여제도는 기본적 필요 충족을 이제 기본적 필요 충족을 분배적 정의의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 바로 윤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보건과 사회복진의 증진을 목표로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이 제공이 되는 공공부조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공부조가 이 필요 충족을 위한 분배적 정의의 기준을 가진다. 이거는 또 윤리문제야. 그리고 이건 일단 맞는 선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기역은 공공부조에 해당하며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정부 재정으로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또 사회문화 관련 내용이란 말이야. 일사 관련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어떤 지식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지리지식, 윤리지식, 일사지식이 다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융합되어서 출제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기존대로 그냥 한 문제, 하나의 개념을 묻는 문제들도 이렇게 같이 섞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사실 중학교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능이지만 지금 통합사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수능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잘 감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얼마나 뭐 어렵고 쉬운 것인지 무슨 변화가 있는 것인지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시니까 아 통합사회로 수능을 보려면 이렇게 지리, 윤리, 일사를 고루고루 좀 이렇게 잘 관련된 부분만큼은 적어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볼게요. 이렇게 10번 문제 좀 먼저 같이 보았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예측을 했던 내용들처럼 이렇게 지리, 일사, 윤리, 고난도 개념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융합형 문제와 그 다음에 기둔 유형 문제가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겁먹을 것은 없습니다. 융합된 문제 혹은 뭐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고 아무리 융합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다시 문제 볼까요? 지리 파트, 그 다음에 윤리 파트, 일반 사회 파트, 개념 이렇게 다 성실히 공부하면 여러분들 융합된 문제도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각 단원의 내용을 잘 알면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통합사회 내용 요소에 대한 학습이 이제 1학년 때 내신 공부하시면서 물론 내신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이제는 이 과목으로 수능까지 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좀 이렇게 깊이 심도 있게 학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4년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인 시기죠. 이제 남은 겨울방학의 시기 동안 이제 중학교 사회에 대한 충실한 학습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25년도 1월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이 통합사회 단원별 개념을 좀 확고히 다지는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25년도 커리큘럼도 이제 11월부터 이렇게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6년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때는 중3, 고1, 그 다음에 고2부터 고3 수능을 27년도에 보게 되죠. 28년도 수능을. 보시면 변경될 문제 유형에 대비해서 이때는 이제 지금은 시중에 우리가 이제 예시문항이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창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선생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중 문제집을 판매하는 회사들도 다 문항 개발에 착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아마 그런 변경된 문제 유형에 대비하는 선생님의 문제집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의 문제집 그 다음에 다른 출판사의 문제집들이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이렇게 접해보시면서 실전 감각을 익혀야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선생님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통합사회를 예습하려고 하기보다는 아직 예시문항이 지난주에 나왔잖아. 그래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어떤 사회의 내용을 배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없었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 오히려 통합사회 공부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또 예시문항을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문제를 직접 보는 것만큼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윤리문제라고 볼 수 있고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복과 관련한 단원이야 이제 이 단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개정통합사회에서 여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여기는 에피크로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보았을 때는 이 행복은 인간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 니은 디귿 리을 선지가 지금 현재 고1들한테 문제 풀어보라 그러면 못 풀 것 같은 이제 그런 난이도의 문제들이었어. 물론 우리가 지금 고1 통합사회와 그 다음에 고3 수능으로 보는 통합사회는 그 내용이 조금 달라야겠죠. 하지만 근데 그 이제 고3의 내용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행복과 관련해서 이제 통합사회 수준에서 이렇게 배우거든요. 에피크로스는 고통이 제거되면 쾌락을 얻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아타락시아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이 제거되면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지금 고1 친구들한테 이 선지 던져주면 애들 생유인이나 윤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야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 선지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연결이 되지만 애들이 이거를 에피크로스랑 연결을 지으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학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윤리에 관해서도 기존보다 더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가의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나의 지역개발에 대해서 제시할 견해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단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윤리, 철학 관련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기는 이제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힘이다. 이제 베이컨이라는 분인데 자연을 바라볼 때 인간 중심으로 봐. 그래서 아 자연은 다 인간의 도구야. 그래서 왜 지식이 힘이냐면 여러분들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면?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이제 그걸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을 위한 도구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인간을 더 중심으로 여기는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인간은 대지의 구성원이다. 뭐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존을 이바지한다면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이거는 대지윤리라고 해서 우리가 생태의 중심주의 자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점에 관련된 설명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뭐에 대해서 하고 있어? 우리가 남북 갈등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선생님은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그냥 보고 말 것 같은 것이 우리가 보시면 인간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아 그리고 이제 이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 이렇게 지금 한국 궁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서 무장이 이제 금지된 완충지대가 있는데 이곳이 만약에 이렇게 좀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개발이 될지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 그래서 그냥 관련해서 우리가 바로 풀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도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좀 결정적인 어떤 선지는 아니고 바로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좀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1번 갑, 자연에 대한 지식을 이용할 권리가 인간에게 없음? 아니죠. 우리가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힘이래잖아. 지식을 가지고 자연을 활용해야 된다고 본 거죠. 자 그리고 갑, 경제적 이익을 위한 개발에 앞서서 자연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아니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을, 한반도 생태계의 균형 유지를 이제 지역 개발보다 중시해야 된다. 우리가 생태 중심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남북한 주민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갑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현 세대, 미래 세대는 생태계 선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은 갑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장하지 않을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을 바로 3번이라고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융합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은 그렇게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는 문제를 막 다 구체적으로 풀어보지는 않을 거야. 근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통합사회 수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문질이나 자연질이 문제가 나올 때에도 예를 들어서 자연질이라고 하면 뭐 한대의 기후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아니면 온대 기후가 뭐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묻고 개별 국가의 기후가 어딘지 묻는 문제는 사실 많이 나오지 않아. 내신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인문질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동아시아 문화권 어디에요? 동아시아 문화권? 그렇죠. 우리 한중일이죠. 동아시아 문화권은 한중일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어디야? 뭐 오스트레일리아랑 뉴질랜드, 앵글로아메리카 문화권은 어디야? 미국, 캐나다. 이렇게 문화권으로 혹은 기후 지역으로 묶어서 내긴 했지만 이렇게 뭔가 어떤 딱 국가를 짚어주고 아 여기 기후 뭐야? 아니면 여기 어떤 지리적인 특성 뭐야? 이렇게 내는 것은 사실 한지나 세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도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근데 여기 보시면 세계지리 차원의 측면에서 이제 수능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지역은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문제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거는 4번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같이 보시면 이 그래프도 지금 고1 친구들한테 던져주면 못 풀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 A, B는 각각 지도에 검은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얘들아 우리 A 어디야? 이탈리아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싱가포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와 싱가포르를 보시는 건데 이 그래프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탈리아와 싱가포르가 어딘지 알아야 돼.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막 이제 더 한 시간 반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래도 선생님이 약간 좀 높아심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싱가포르가 있고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있잖아요.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지중해성 기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열대 기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A는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는 열대 기후고 그리고 이탈리아는 지금 무슨 기후냐면 온대 기후야. 지중해성 기후는 온대 기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온대 기후와 냉대 기후가 섞여있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겨울의 온도 격차가 커지는 것을 보면 A가 바로 싱가포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B가 바로 이탈리아가 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B 보시면 또 지금 강수량의 격차가 어때? 이 온대 기후 중에서 지중해성 기후는 고온건조한 기후야. 여름에 고온건조한 기후. 그래서 강수량의 차이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 해석 능력, 자료 해석 능력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들은 되게 단순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연평균 기온이 높다. 사실 우리가 통합사회 내용 중에서 연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연평균 기온을 국가별로 비교하는 문제는 거의 없어.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이탈리아와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을 다 외워서 이렇게 풀어야 되느냐? 이건 아니고 그럼 보세요. 지금 A랑 B 그래프가 연평균 기온 차이인데 이렇게 0 아래로 떨어진 게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서 A와 B가 서울보다 연평균 기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유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료 해석 능력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좀 문제가 이런 식으로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호야? 건조기호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지리문제라고 볼 수 있어. 여기는 지리문제인데 또 여기 보시면 문화변동, 문화변동, 정체성이 상실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문화변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일반 사회 파트에서 우리가 사회문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문제에서 지리내용과 사회문화 내용을 같이 묻고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융합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워.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일본, 한국, 타이, 네팔 순으로 이렇게 도시화율이 높다라고 하면 여러분 농림업이 1차 산업이고 제조업은 이제 2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도시화가 될수록 1차 산업 비중은 어때? 더 적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도시화율이 일본, 한국, 타이, 네팔 순이니 그러면 여기는 일본, 한국, 그 다음에 타이, 네팔 순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국가를 특정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경제 개념 나오고 여기도 총부가가치액이라고 하는 경제 개념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떤 질의 관련 단원에서 물론 기존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어. 근데 약간 원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출제 유형이 조금 이렇게 좀 색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 이렇게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이것보다 더 융합이 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국가를 이렇게 정해놓고 국가의 각 GDP를 구하는 문제라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융합이 더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계급 간의 빈부격차를 풍자한 것이다. 자본주의에 관련한 어떤 역사적인 내용을 보고 이것에 대한 이제 맞는 이야기를 고르는 것인데 우리가 자본주의의 어떤 한계에 대한 이제 어떤 극복을 하고자 우리가 사회권이 필요해졌고 그 사회권은 이제 바이마라 헌법에 최초의 명시가 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권이라고 하는 법적인 내용도 연결을 지을 수가 있고 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내용과도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또 여기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 바로 시장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또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원인자에게 손해의 배장 책임을 인정하는 입법 무과실 책임과 관련한 경제 법 내용이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선 이제 여기 보시면 외부 불경제가 발생해서 뭐 이런 것은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여기는 공공제 관련 내용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 내용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온다는 거 볼 수 있고 이렇게 융합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 보시면 연소근로자에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생윤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노직, 여기는 롤스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윤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고 이거는 통합사회 수준에서도 풀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인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걱정을 했던 것이 통합사회로 가게 된다면 좀 뭔가 이렇게 일반 사회 질의, 윤리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학습이 잘 이뤄질 수 있는데 기존에 동사세사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비중이 너무 줄어든단 말이야. 선생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제 취임 연설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아 이 시기는 미국이 대공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였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이렇게 고르실 수 있어야 되고 정답은 2번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행했던 것은 뉴딜 정책 그리고 국부론을 저술했던 것은 애덤 스미스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역사적 배경도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12번은 너무 쉬운 문제야. 이거는 굳이 할 필요 없는 쉬운 문제긴 한데 우리가 금융 자산과 관련한 문제 예금 채권 주식을 구별하는 문제고 통합사회 지금 1학년 수준에서도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세계화와 평화 관련해서 우리가 간접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것은 어렵지 않게 이제 우리가 폭력은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만 허용될 수 있다. 여기는 직접 간접적인 폭력을 모두 다 없애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둘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폭력의 삼각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 폭력까지도 없어져야 된다고 봐. 근데 폭력이 소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거는 당연히 맞는 선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 문제인데 이거는 약간 세계지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세계지리 수능 문제에서 독일과 니제리를 많이 구별을 해. 얘들아 이제 이거를 듣는 친구들은 아직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아닐 거잖아요. 우리가 니제리는 출생률이 이제 6명 후반대에서 7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가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1명대의 출생률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출생률이 많은 이 지금 여기 부분 우리가 이 A지역이 니제르고 이제 그 아닌 지역이 바로 이제 독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생률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를 비교하는 세계지리 문제 우리가 수능 문제와 좀 유사한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예시문항 빠르게 복습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당부를 드린 것처럼 24년도에는 중학교 사회를 충실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요즘 이제 5단원, 지금 현재 통합사회 5단원은 경제 단원인데 학생들이 많이 이제 좀 모르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 예를 들면 지금 무역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뭐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해서 모른다던가 아니면 이제 생산 요소 시장과 생산 물 시장에 대해서 애들이 모른다던가 이렇게 중학교 사회에서 공부를 하고 왔어야 되는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성실히 하면 이제 고1, 3월 모의고사도 잘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사회 내용을 배울 때도 그게 기반이 되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중학교 사회 내용을 우선 충실히 잘 학습을 하시고요. 25년도에는 통합사회 단원별 개념을 좀 확고히 다지는 시기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내신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내신을 공부를 하시면서 아 좀 심도 있게 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6년, 27년도 이제 이때 우리가 수능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때 되면 선생님은 26년도가 되기 전에 수능 대비 교재를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합사회 일과의 이렇게 교과서별로 분류를 할지 아니면 지리, 그 다음에 일사, 윤리 이런 식으로 좀 분야별로 분류를 할지는 선생님이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26년도가 되기 전에 25년도 중반부나 후반부에 수능 통합사회 교재를 출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때는 수많은 그런 통합사회에 대비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올 테니 변경될 문제 유형에 대비해서 실전 감각을 익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통합사회에서 좋은 결과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비고일 친구들, 이하나 선생님과 함께 이하나로 통합사회 내심부터 수능까지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예시문항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해설을 이렇게 좀 곁들여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캐스트로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긴 캐스트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예비고일 친구들 겨울방학부터 선생님과 함께 통합사회 예습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중에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